새로운 속성으로의 갑작스런 변화 양상 표현 지푸라기잖아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지푸라기 이 뜻이 뭐야 낙타가 지푸라기 한 올 두 올 세 올 이거는 괜찮잖아 근데 그 지푸라기가 엄청나게 쌓이면 어떻게 못 들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수량은 수가 몇 개가 적어 근데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 성질이 변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 표현은 정확하게 설명한다 변화를 수량에서 새로운 속성으로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가주어 진주어니까 하나의 추가적인 지푸라기는 could have 가질 수 있지 않다 효과를 그만큼의 효과를 지푸라기 하나가 어떻게 낙타의 등을 부러뜨려 그지 그래서 하나의 추가적인 지푸라기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무게는 그리고 add up to 하면 더해져서 뭐뭐가 되다 야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무게가 더해져서 견딜 수 없는 짐이 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돼 되는 것 같다 비슷하게 물 한 잔이 차가워지면 by one degree 1도씩 at a time 한 번에 1도씩 차가워지면 그것은 도달한다 어느 시점으로 도달한다 어느 시점이냐면은 액체가 얼음이 되는 시점 속성이 변했잖아 그지 그 동격이야 그 얼음이 뭐야 고체지 어 매우 다른 속성을 가진 고체인 얼음이 된다 어 이런 변화의 이해와 함께 우리는 볼 수 있다 왓절이 지금 목적으로 쓰였지 뭘 볼 수 있냐 어 뭐뭐 되는 것처럼 보이는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천천히 변하게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처음에는 천천히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뀐다 뭐가 된다 매우 다른 상황이 된다 양극화야 사회의 양극화인데 점점 더 두 가지 계층으로 두 계층으로 이것도 예를 예를 들고 있어 맨 처음에 낙타 그 다음에 뭐야 요거 그 다음 사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두 계층으로 되는 사회의 양극화는 잠재적으로 요기 봐봐 체인지 a into b야 a를 b로 바꾸다지 그런 잠재적으로 바꿀 수 있다 요거를 요거로 요거잖아 그럼 지금까지 겉보기에 정체된 시기로 어 시기로 보이는 것을 극적인 변화의 시기로 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은 이 period 를 대신하는 대명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점점 더 양극화로 가는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두 계층으로 가는 잠재적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겉보기에 정체된 기간으로 보이는 것을 기간인 것을 극적인 변화의 기간으로 시기로 바꿀 수 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